저기요, 저기요. 아, 그냥 보는 거예요. 볼 필요 없어요. 이거 피라니아가 왔다 갔어. 나문데 보여. 피라니아가 여기. 진짜 나문데 하나도 없대, 와. 메뚜기 때가 그냥 다 쓸어먹었다, 야. 와, 진짜 아주 그냥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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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형. 너 지금 짬처리하는 거야. 진짜 없어. 와, 진짜. 어차피 거의 두구 하나 남았어, 두구. 두구 하나 있지, 뭐. 아, 그걸 왜 이렇게. 야. 하이엔서 지금 못 봤거든. 지금 정신 색깔이라. 하이엔서 못 봤거든. 어이구야, 비빔밥이지 뭐해. 이거 인스턴트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나도 먹기 싫어하지, 이런 거. 이거 이게. 감사합니다. 이거 뭐. 이거 물감 아니죠, 이거? 된장. 팔레트야, 빨리. 저기요. 팔레트, 파레트. 여기요, 화가세요, 화가? 여기다 그릴게요, 형이랑. 좋네. 노란색 그리고. 형, 그림 하나 그려, 접시와. 야, 주노 최고다. 와. 됐어, 됐어. 오케이, 오케이. 완성했어. 아잉, 재밌게 잘 떠왔네. 좀 도와드려도 되죠? 오. 근데 준호 형 또 남겨놨어요, 그래도. 용진아, 내가 너 때문에 2프로 했잖아. 네. 그냥 너 한다고 해서 2프로 했어. 우와. 진짜요? 우와. 우와. 오치리드. 질딩이니까. 오, 이런 이미지가 있구나. 남겨놨어요, 이거. 일부러 이런 게. 우리 수정이 그렇게 안 봤는데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어. 오징어순대 진짜 맛있어. 음. 재밌겠죠? 형, 브로콜리 좀 줄 거야?